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 눌러! 아유 그래 눕자고 싶다 얘들아 아빠 아빠가 여기 저기 잘 탈까지 절대 안 갈게 절대 안 갈게 얘들아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아우 빨리 샤아 아 요리도 빨리 눕고 여보도 빨리 눕고 빨리 누워 빨리 안 자면 땡 한다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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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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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자자 빨리 자자 빨리 자자 빨리 자자 빨리 자자 빨리 자자 아빠 어디 안 가요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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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시간 후? 벌써 날이 샀네 아 애들 쉬우다가 이제 출근도 해야되는데 아 봄새 잘 잤어? 나 아빠는 아빠도 잘 잤어 아직 애들은 자다보네 아 일어났어? 빨리 늘어나네 아 주문도 잘 잤어 아 왜 오니 또 왜 울어 또 왜 울어 왜 오니 왜 오니 다 ACC 내가 웃기게 생기는 햄나 보다 일단 아빠는 출근 준비 얘들아 여기 있어도 돼 따라올 필요없어 얘들아 괜찮아? 여기있어? 따라올 필요없는데 아빠 그래 밥줄게 여기있어 여기있어 떨어지면 안되는데 빨리가자 얘들아 자 자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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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얘들아 여기 분유에요 여기서 먹어요 아유 잘먹는데 잘먹는다 애들아 애들아 여기서 좀만 기다려 좀만 아빠 그 출근때문에 좀만 기다려 1분만 아야야야 까꿍 그래 아빠 좀만 기다려 아야야야 까꿍 아하하 아 좀만 기다려 좀만 쪼끄만 쪼끄면 돼 쪼끄면 빨리 갔다올게 까꿍 아빠 갔다올게 아 옆집 아저씨 도와달라야겠어 아 저기요 옆집 아저씨 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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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아유 반갑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아 혹시 아 그 저희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저 출근때문에 좀 아이를 막힐수 응적 으어어어 아 역시 내가 부탁한게 아니었는데 내가 멍청했어 아아아아 얘들아 어떡하지 너희들을 데리고 회사에 가야되는건가 아아 그냥 집에다 놓고 가도 괜찮지 않나? 그래도 상관없지 않을까? 좋았어 그럼 자 아빠를 모두 붙잡으세요 자 회사로 출발합니다 야 칙칙폭고 갑니다 칙칙 칙칙폭폭 자 회사 출발할게요 이대로 회사 가다간 정말 힘든 하루가 되겠어 회사 가서 뭐라고 말하지? 그것도 걱정이고 저기 정말 안 되나요? 안 돼! 아 네 가자 회사로 출발 진짜 회사에 와버렸네 아이들아 가자 여사원 아닌가? 반갑네 안녕하세요 대리님 반갑네 그래 그래 얘네들 뭐해요? 아 마마 내 딸 아들이야 마마 금술도 좋으시지 아 그런건 아닌데? 애들아 빨리 가자 마마 봄수야 그렇게 아 귀여워 봄수야 치마 입고 있는데 그렇게 아래에서 쳐다보면 안 돼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요리야 왜 거기 있어 빨리 와 빨리 회사 가자 아 오늘 회사 생활이 좀 힘들겠네 아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대리 몸은 좀 괜찮아졌나? 아 내 몸은 괜찮아졌습니다 아이들아 아이들아 얘들아 아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이 좀 어려서요 아이들아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부장실 아 이대리 아 얘들아 요리야 그러면 안 되지 아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회사 애들을 데리고 돼 장난하는건가 지금 아 저 저희가 제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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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식으로 하면 곤란해 아 애들한테 제가 조용히 있으라고 네 주의를 줄게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그럼 그럼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게 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쇼 네 고생하십쇼 애들아 애들아 여기 앉아봐 앉아봐 애들아 아빠가 못 알아듣겠지만 아빠가 일하는 곳이야 중요한 곳이라고 아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 알겠어? 알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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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들어가자고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신가 안녕하신가 네 화이차게 화이차게 이리 해보자고 자 아빠 자리는 여기야 여기 여기거든 자 애들은 어 너희들은 어디에 있냐면 잠깐만 어 아빠가 마누로 줄게 여기 올라가 있어 애들아 푹시푹시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필요한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거기 거긴 안돼 쓰레기통이란 말이야 아 아니 아니 거기 안돼 거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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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하는거 일하고 계시잖아 요로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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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맛있는거 사줄게 오늘 맛있는거 뭐줄까 웃겨줄까 아 아 아 좋다 좋다 올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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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애들아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필요한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자 아빠 여기서 일하고 있을게요 거기 가만히 있어야 돼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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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까지 힘들어 죽겠네 아휴 아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일을 해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애들 애들아 그렇게 아빠한테 붙으면은 아빠가 일을 못하지 않을까 하하하 아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여기 있어 어 자 아 아 아 왜그래 왜그래 뭐가 불만이니 아 아 아 아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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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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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 좀 많이 산만하죠 네 아 아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애들아 애들아 아 애들아 아빠 일하고 있으니까 저쪽에 저쪽에서 여기로 봐주세요 여기로 봐주세요 여기로 봐주세요 여기로 봐주세요 여기로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왔습니다 자 자 여기서 장난감 조용히 가지고 놀아야돼 자 빨리 일하고 올테니까 장난감 재밌게 놀고있어 아 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 아 가만히 있어 얘들아 자 일을 시작해볼까 아 이거 일 언제 끝날려나 빨리 저 대리님 아 아 요사원 아닌가 아 이거 이쪽에 서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아 이 서류 수정해야겠네 어 알았어 나 빨리 수정해줄게 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애들이야 하하하하 우리 애들이야 아 귀엽지 아 귀엽네요 아 아 아 아 아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야 애들아 엄마 아니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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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애들인데 그럴 수도 있지 하하 어 어 어 어 애들아 엄마 아니니까 엄마 아니니까 어 오해하지말고 쭈쭈쭈가 있으라니까 아빠 이리 그만 끝나요 어 요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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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네 아 괜찮아요 대리님 아 내가 빨리 수정해줄게 부장님 왜그러나 오늘 30분 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으십니다 아 그래 그거 안가면 안되는건가 안됩니다 음 지금 당장 가야겠구만 그럼 네 아 sim 어려운 미팅이었어 흠 아! 아 이게 뭐야! 이 녀석들! 아 이거 언제 끝나려나 이거? 아효... 이거면데리! 아이아이아... 부장님이... 이거면데리! 아 예 부장님!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! 무슨 일이시죠 부장님? 아니... 이거면데리 지금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? 아아... 아아! 애들아! 엉망이 됐잖아! 어이구아!! 애들아 여기 왜...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! 아! 아 예플레인 정말 죄송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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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할건가 이건 지금다... 아아! 제가.. 제 월급도 까겠습니다! 아아... 아아.. 애들아...! 그으에 진짜 이건... 여기 다 부시면 어떡해... 으음... 빠빵빵.. 빠빵빵.. 빠빵... 부장님! 부장님... 자네! 네... 오늘 애들 데리고 빨리 퇴근하게! 일 안되겠어 이거 이거 다 월급에서 까지... 할 줄 알아 이거 네 죄송합니다 애들아 빨리 가자 못생긴 아저씨 아니야 아니야 빨리 들어와 빨리 가자 다음에 오겠습니다 빨리 가 죄송합니다 그 부심 어떡하니 애들아 오늘은 집에 빨리 가자 아빠 오늘 일찍 퇴근해서 기분 좋다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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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애들아 나 너무 힘들다 니다가 맨날 울고 아빠는 또 이러다가 아빠 회사 짤리겠어 아아 아이 텁텁해 아 텁텁해 아후 비가 빨리 내려야지 번개에도 치구 그래야지 애들이 다시 올 애들을 돌아올텐데 아 비는 안 데리고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 진짜 아 아무나 도와주세요 아 이 시간에 누구야 얘들아 잠깐만 여기 있어봐 아 내 누구세요 친구야 내가 왜 친구야 아 뭐야 무슨 소리야 넌 친구잖아 내가 왜 친구가 된거지 뭐지 친구야 도움이 필요하다고 어 도라에몽 도와줘 아 난 도라에몽이 아니야 친구야 그 누군데 난 쥐라에몽이야 쥐라에몽 어쨌든 도라에몽이든 쥐라에몽이든 도라에몽이든 빨리 도와줘 친구야 뭘 원해 말만 해봐 아 그러니까 내가 비오는 날에 가족들이랑 다 나갔는데 번개를 먹고 아 알겠다 어 뭔데 또 퉁퉁이가 괴롭힌거지 퉁퉁이 아니야 이번엔 퉁퉁이 아니야 아 그럼 알겠다 뭔데 그럼 퉁퉁이가 괴롭힌거니 아니 아니야 우리 가족들이 갓난아이가 된다고 갓난아이가 에? 아기가 됐다고? 번개를 맞아서 아기가 됐는데 또 번개를 맞아야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모양이야 아 그러면 번개가 필요한거구나 번개가 필요해 번개가 번개가 빨리 그 주머니에서 번개를 꺼내줘 도라에몽 쥐라에몽 알겠어 나와라 번개만 으아어 으아아 어 아니 이게 뭐지 어 아니 이게 뭘까 아니 아니 이건 친구야! 아니 이건.. 아니 이건.. 토르 아니야 토르? 아! 토르야 친구야! 아니.. 그.. 나 망치는 어디 있는 거지? 자 망치는 내가 특별히 이 안에 넣어줄게 친구야 아니 이건 토르가 아니면 들 수 없다는 그 전설의 망치 아닌가? 그건 네가 들을 수 있을까 친구야? 아 들었어! 주라이모 어쨌든 고마워! 이걸로 번개를 쳐서 얼데로 돌리라는 거지? 그래 친구야 노력하고! 아! 단팥빵 다섯 개 보내 알았어! 주라이모 고마워! 아 잘 있어! 아 이슬이 보러 가야지! 좋았어! 자 애들아 아빠가 토르가 되었다! 자! 누구부터 돌려줄까? 내 아버지야 봉술부터 돌려줘야겠다! 자 가라! 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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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! 아! 아! 어! 아! 어! 아빠! 호흡수가 돌아왔구나! 아! 아! 몸이 돌아왔어요! 아! 아! 다행이다! 다행이야! 아! 아! 자 유로부터 자 가볼까? 유로도! 자 가라! 따! 자! 아! 유로도 돌아왔구나! 아! 아! 뭐야? 유로도 돌아왔다! 뭐야? 아빠는 토르야! 너희 모습을 돌려줬지! 자! 그럼 이제 엄마도 한번 돌려볼까? 우르르 꽝꽝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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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다행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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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너무 끔찍했어! 이 토르 망치 덕분에 다시 원래대로 들어왔어! 어! 헤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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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! 다시! 우리 가족들이 원래대로 돌아왔구나! 어! 참 다행이야! 우와! 우와! 아빠는 나를 이제 세계를 지키러 갈게! 안녕! 잘 있어요! 잘 가요! 잘 갑니다! 자! 갈게! 안녕! 안녕! 잘 가! 잘 가! 잘 가! 하루 five interconnected 와 읋을 둘리 sai가 brid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